2월 19일 우리 엔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길잡이 주기리 인사드리면서 퇴근은 잘 하셨나요? 오늘 하루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오늘 봄비가 왔는데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주는 주말에 어디 나들이 계획이라도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목감기로 좀 고생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캠 좀 찍어드리는 만큼 고생을 좀 찍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캠 좀 한번 볼게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14일부터 그동안 쌓인 물량들을 세력들이 차액실현을 하면서 조정을 줬고 오늘 다시 한번 주가를 급등시키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 제가 내일 대응은 도와드리겠지만 엔캠은 그동안 지수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를 이기면서 계속 우상향했던 종목이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엔캠은요 여러분 지금 워낙 세력들의 매집이 잘 되어 있고 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재료가 나오는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엔캠은 추가 상장이 또 됐죠. 이 BW 물량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 보통 주전환 물량이 있어요. 자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엔캠이 오늘 급등이 나온 이유 그리고 앞으로 엔캠이 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엔캠을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이 적정 주가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은 설 연휴 이벤트로 소통방 분들만 받고 계신 이 히든주 종목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 20분에게 드리는 걸로 좀 늘렸는데 현재까지 해서 17분이나 신청해 가셔서 지금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 엔캠보다 더 강력한 인수합병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 가셔야 하고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 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분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든주 종목 먼저 신청부터 하시고 나서 이 엔캠의 본 영상 보셔도 되니까 이 종목도 놓치지 말고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스 하나 보시고 가면 10억이 넘는 큰손들 엔캠 싹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사드렸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게 과연 개인일까요? 아니요. 개인의 가장한 정확하게는 개인들의 계좌로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흐름이 나왔었죠? 자 보시면 정확하게 2월 초부터 세력들이 물량을 강하게 끌어올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같은 날 엔캠을 좀 보시면 동일하게 이날이었죠. 2월 7일부터 세력들이 강하게 물량을 끌어올린 것을 우리가 지금 차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구독자분들 이 에코프로를 운전했던 세력이 엔캠에 지금 붙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에코프로를 운전했던 세력들이 엔캠에 손을 댔다는 것 자체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뭐가 있죠?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5일날 시간 외에서 뭐가 나왔나요? 자 공시가 나오면서 투자주의 딱지가 붙었는데 지금 공시 내용을 보시면 15일간 상승 종목의 당일 소수 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이다라는 건 즉 소수 계좌에서 이 엔캠을 많이 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외국인 계좌를 이용을 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담았다는 것을 공시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없으시겠죠? 자 지금 5분봉을 보시게 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주가를 올렸나요? 자 장 초반에 바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추세를 이어가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시켰고 변동성을 주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에 근접을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엔캠은 지금 올라갈 구간이 한참 남아있습니다. 이 윗구간 때 매물대도 열려있기 때문에 주가는 가볍고 쉽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세력들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주면서 파동을 크게 줄 건데 우리는 이 파동에 당해서 매도할 게 아니라 이러한 파동을 우리는 오히려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엔캠의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렸었죠. 자 이 2차전지의 섹터 순환매 그리고 전액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체크를 하고 8만 6천원 구간에서 매집을 끝내드리고 현 위치까지 어떤 의미 나왔죠? 엄청난 강한 상승 국면 자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매도 단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애초에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엔캠으로 보고 있는 손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확실하게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고 자 지나간 과거는 좀 잊어버리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엔캠은 윗구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라갈 구간이 한참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엔캠의 정확한 매매 타점 잡아드리면서 정말 이상한 타점에서 매수하셔서 손실 좀 보시지 말라고 그냥 제가 100%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서 매도가 들어갈 때 나는 문자를 안 보내서 저점에서 매집을 못해 수익을 못 받다 이러시는 분들 챙길 수 있는 수익 다 놓치시고 피할 수 있는 손실 다 막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앞으로 엔캠의 매매 타점 정확하게 제가 잡아드릴 거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혼자 주식하시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자 산에 등반을 할 때 혼자 올라가게 되면 힘들고 금방 지쳐서 도중에 이탈을 하게 되지만 누군가와 함께 올라간다면 그 길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등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옆에서 그렇게 소통해 드리면서 도와드릴 테니까 나중에 정말 고점에서 물려서 정말 후회하시면서 그때 한 번이라도 타점 받아갈 걸 이렇게 뒤늦게 문자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엔캠의 매매 타점 받아 가셔야 합니다. 자 엔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엔캠 사업 보고서를 보면 당사는 2차전지 및 EDC용 전액 첨가제를 제조미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로 하고 있는데 이 시장 자체가 초기 진입자 외에 후발 업체들의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분야의 엔캠은 빠르게 진입을 했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다 이뤄냈습니다. 지금 엔캠은 중국 시장에 먼저 진출을 했어요. 한국 시장에서 먼저 전액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 해외 쪽에서 먼저 레퍼런스 경험과 기술을 쌓은 이후에 한국 시장에 역진출하는 이 전략적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87%예요. 이러니까 주가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계 5대 전지 메이커 중에 LG엔솔, SK온, CATL에 이미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배터리 제조사 10곳의 제조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전액 생산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필수 소재인 전액 또한 급격하게 매출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독보적인 위치, 이 시장을 선정하고 있는 이 IRA, 그리고 유럽 CRMA에 엄청난 수혜를 받을 기업이 바로 엔캠입니다. 이 북미 2차 전지 시장 점유를 이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 SK온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제품 공급을 연이어 확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감한 선제적 투자, 이 공격적인 투자가 먹혔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현지 생산, 현지 공급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마무시한 경쟁력, 어마무시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이 조지아 공장이 정말 큽니다. 이 북미 시장에서 가장 큰 전액 공장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이 IRA 때문에 결국 미국 현지에서 생산 공급이 가능한 이 엔캠이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캠은 지금 올라갈 구간이 한참 남아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는 건요.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을 놓치는 일이에요. 아직 목표가가 한참 멀었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은 매도할 구간이 아닙니다. 내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이 부분 지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 거래량, 그리고 수급량까지 다 분석을 해서 고점이 형성이 됐을 때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정말 나중에 후회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엔캠의 정확한 매매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엔캠이 상승 국면이 연출이 돼서 매도가 들어가야 할 때 어떻게 매도를 해야 하는가 이 매도가 잡는 방법 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엔캠의 가장 큰 재료 이 전액 그리고 2차전지 이 재료가 끝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로 이 기간과 외인 이 세력들의 대량 차익실험 구간이 어디인지를 체크를 하면서 이용을 해야 하고 세 번째로 이 기술적 분석까지 상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엔캠의 수익 300%로 마감지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앞으로 나올 이 반등 흐름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당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수익 300% 이상 마감지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릴 건데 이번에도 또 문자 하나 안 보내셔서 지난 고점에서 물렸을 때처럼 후회하고 그때 보낼 걸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셔야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엔캠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 엔캠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거의 매일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엔캠은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엔캠을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여러분들 계좌가 빠르게 불려져 나가는 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 빠른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계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